제가 퍼스널 트레이너서 수백 명의 고객들과 함께 다이어트를 함께 해왔는데요 오늘은 많은 고객분들이 성공하고 때론 실패하는 것을 보면서 그러한 결과를 내는 가장 큰 차이점 그 중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과 그것에 대한 솔루션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다이어트에 수많은 실패를 거듭하고 계시다면 오늘 영상 반드시 필수 시청하시고 그 해결책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다이어트는 기본적으로 힘들어요 해보셨죠? 이게 내가 마음 먹고 하루 종일 자극적인 건 안 먹고 빵, 라면 끊고 심지어 염분도 줄였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 내가 다이어트한 사실 아무도 모르겠죠 티가 안 나니까요 먹고 싶은 걸 못 먹어서 힘든 것도 그렇지만 그 내면을 차분히 들여다보면 결국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으니 마음이 지치는 거예요 힘들고 짜증나고 세상 싫은 거죠 그래서 힘들어요 그런 면에서 운동과 공부는 참 비슷한 점이 많아요 다이어트 때문에 운동을 하긴 해야 되는데 경험이 많지 않고 운동을 처음 접하는 헬린이나 성적은 올리고 싶은데 생전 공부를 제대로 해보지 않아서 이제 막 뭔가를 시작하려는 학생 이 두 그룹의 공통점 첫 번째 막막합니다 과연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내가 지금 어떤 단계인지도 모르니 당연히 뭐부터 시작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지금 뭔가를 하고 있긴 한데 이게 잘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가 그 첫 번째 공통점이에요 두 번째는 뭔가를 시작하긴 했는데 티는 안 납니다 그런데 안 했던 운동 꾸준히 한다는 게 얼마나 예뻐요 공부도 마찬가지죠 맨날 놀던 친구가 성적 올리려고 앉아서 공부하는데 얼마나 조미수시겠어요 노력하는 그 자체로도 이미 대단한 겁니다 요즘 유튜브에 정보가 정말 많잖아요 다양한 방법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리고 또 그걸 보고 따라해보기는 하는데 이게 내가 해서 감당할 수 있는 레벨이 방법인지도 모르겠고 그런 상태에서 무작정 노력하다 보니 쓸데없는 곳에 너무 힘을 써서 효율성도 떨어지고 이러한 노력들이 단기적으로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도 않죠 성적이 안 좋던 친구가 며칠 도서관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해서 서울대라도 갈 것처럼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세 번째 특징은 해야지 하지만 얼마 못 가서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책은 꼭 제일 앞부분만 줄이 쳐져 있고 운동은 남들 다 해보는 스쿼트까지가 안 됩니다 스쿼트 한두 번 해보면 다음날 온몸이 근육통으로 천근만근이고 유튜브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설명하는 걸 들으면 엉덩이에 자극이 엄청나게 와서 당장이라도 힙업이 될 거라는 기대감에 운동을 하긴 하는데 다른 곳에만 자극이 생기니 이건 뭐 내가 할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태반인 겁니다 공부나 운동 모두 적지 않은 시간을 투자해야만 적정 수준에 오르게 되는데 그리고 이게 너무 당연한 말인데 나의 상황에 대입하게 되면 머리로는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가슴이 그걸 받아내지는 못해요 밤새 공부에서 시험을 쳤어도 이전보다 점수가 떨어질 때도 있어요 실수로 문제를 틀릴 수도 있잖아요 똑같이 운동을 했는데도 살이 찔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걸 견뎌내질 못해요 제가 여기까지 설명하는 걸 들으시면 아 그럴 수도 있겠다 혹은 웃으면서 이해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서두에 설명드렸던 그 사항을 다시 한번 대입해볼까요? 하루 동안 정말 집중해서 자극적인 거 안 먹고 빵라면 다 끊고 심지어 염분까지 다 줄여놨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팩트예요 그리고 그게 일주일이 된다고 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표는 최근 1년간 코스피 지수입니다 상승 곡선이 참 이쁘죠 쭉 올랐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쭉 오른 것 같은 이 지수들이 특정 기간의 그래프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끊임없이 내림과 오름의 반복이 있어요 그래프의 우상향은 전체적인 흐름의 결과이지만 그 속을 자세히 꺼내보면 하락과 반등, 끊임없는 등막의 결과물이란 말이에요 체중 감량도 그림처럼 쭉 내려갔으면 좋겠지만 실제로 그 사이에 정체기, 상승과 하락의 꾸준한 반복 속에서 전체적인 흐름이 하락하게 되는 것 동일한 이치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게 이런 거예요 고도의 집중력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루에 수십 번 체중계에 올라갔다 내려왔다를 반복하면서 일일이 하는 것보다 높은 집중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시한적인 접근이 아니라 조금 멀리 내다보고 스스로 채찍질을 조금은 적당히 하려는 마음의 여유도 있어야 한다는 거죠 스스로의 위치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다이어트에 좋지 않은 결과를 내는 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멘트들인데요 보통 처음 운동 시작할 때 꼭 식단은 다음 주부터 시작한다고 해요 제가 왜냐고 물어보면 주말에 친구 결혼식이 있어서 그때까지만 먹고 열심히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다음 주가 되면 또 며칠 뒤에 시작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또 이유를 물어보죠 그러면 닭가슴살은 냉동실에 있는데 고구마 주문해 놓은 게 아직 배송이 안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먹고 고구마 도착하면 그때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혹시 평생 외식 안 하고 살 거예요? 평생 닭가슴살의 고구마만 먹고 살 거냐고요 외식에서도 합의적인 선택을 하는 방법을 연습해야 되고 실수로 가식을 했을지언정 그걸 그 다음에 어떻게 이겨내는지 또 연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능이 100일 남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수능이 100일 남았으니까 오늘부터 당장 밤새워서 공부할까요? 하루만 살고 말 것처럼? 절대 아니죠 컨디션 조절하면서 좀 더 긴 호흡으로 봐야죠 다이어트 디데이가 가까우면 섭취량을 극단적으로 줄이는 시술을 많이 하세요 이건 뭐 수능 전날까지 밤새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요 그러니까 결국 요요고 폭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담이 아니라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이 운동도 잘하고 다이어트도 잘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일단 이런 집단은 현재 나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공부를 잘한다는 건 최소한 근면 성취됐다는 거잖아요 꾸준함에 힘이 있죠 공부를 잘하면 운동신경이 더 좋나요? 당연히 아니죠 하지만 내가 지금 좋지 않은 컨디션이라도 그걸 좀 감내하고 참으면서 매일매일 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걸 실행에 옮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엄청 중요한 건 성공에 대한 맛을 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엄청 중요해요 성취의 기쁨을 아는 사람들 그래서 그 성취를 맛보려면 지금은 참고 차곡차곡 쌓아가며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걸 아는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이어트 고객들 많은 분들과 함께 하면서 실패하는 분들의 케이스를 설명해 드렸고요 이런 부분들을 경계해야 된다는 반면 교사 느낌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리하자면 집중력이 필요하다 너무 빠른 기대는 하지 말자 머리로 말고 가슴으로 이해하자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꾸준함은 필수적이다 저도 모르게 집중하고 속상하면 말이 이렇게 확 나와서 조금 들으시면서 오해하지 않으셨는지 모르시겠네요 다소 거친 표현이 있었다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